슬리드 내 노트함 페이지에서 노트 공유하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을 실행합니다. 슬리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또는 구글 크롬 슬리드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내 노트함 열기를 선택합니다. 슬리드 내 노트함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공유할 슬리드 노트로 마우스를 가져가 추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링크로 공유하기를 클릭합니다. 링크 복사를 클릭합니다. 복사된 링크를 이메일, sns 또는 홈페이지 등에 붙여넣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슬리드 엑스퍼트 김동원 박사의 온라인 교재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세요. 슬리드 엑스퍼트 김동원 박사의 온라인 교재입니다. 수리드 엑스퍼트 김동원 박사의 온라인 교재입니다. 공유하기가 가장 좋은데요.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